팀장님이 제가 봤을 땐 저희 유튜브의 최다 출연자가 아닐까. 맞아요. 저 못 이겨요. 팀장님이 이런 수도 있어? 여긴 또 웬일이세요? 우리 이윤희 팀장님이 힘들어하셔서 평택은 그나마 좀 안정화가 돼서. 평택에서 여기 송파까지. 그렇죠. 그런데 이윤희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송파에서 평택, 지역왕관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. 저도 작게나마 도움될까 해서 올라왔습니다. 원래 HR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? 팀장님 이게 무식한 건 로켓인가요? 제 최애템이에요. 이거 있으면 일주일 있어요. 제 업무용 핸드폰을 전부 충전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죠.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김상현 팀장님이. 네. 팀장님이 되게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. 네. 왜 그런 거예요? 저랑 같이 나가시는 노선이 제가 엄청 힘든 노선이에요. 근데 여기 고정으로 타고 계시는 기사님이 아프셔서 지금. 하루에요. 잠시만요. 아 그 안녕하세요. 저 올리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제가 갈비비를 두 번을 골절이 됐는데. 최소 3주는 가야 될 거 같아가지고. 네. 아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저번에도.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어디다가 얘기하고 싶긴 한데.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해서. 뭐 얘기할 수가 없긴 한데.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상당히 그때 걱정이 많았죠 사실. 아 내가 골절돼가지고 이거. 일을 최소 3주 이상은 못하고. 최대 4주 이상도 가야 되는데. 이거 끝났나 보다. 그랬는데. 아 끝났나 보다. 이제 일 못하겠다. 제가 회사에서 짤리겠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. 뭐 그거는. 통상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면.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. 생각들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. 근데 이제 그거를. 회사 담당하시는 이사님하고. 팀장님하고 이제. 얘기를 또 다시 나눴는데. 감사하게도. 어쩔 수 없다. 걱정하지 말고. 편히 쉬어라.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. 너무 감사했죠. 근데. 이번에 팀장님이 또 바뀌면서. 처음에 웅희 팀장님이 너무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. 계속 죄송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염치가 너무 없어져가지고. 그거를 노리고 한 거 아닐까요. 웅희 팀장님이. 뭐 그런 건 아니실 것 같고. 워낙에 또. 저기 뭐야. 웅희 팀장님 너무 잘 해주셨어요. 오시면서도. 그때 얘기를 해드렸어요. 웅희 팀장님한테. 아 이거 저거. 뭐 회사에서 내려주는 대로. 전. 따를 테니까. 이거 뭐 봐달라고. 얘기도 못하겠고. 웅희 팀장님이.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병원 갔다가. 치료 잘 받으시고. 그 관리자분들끼리 얘기할 테니까. 너무 걱정하지 말고. 치료형을 전염해라. 일단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. 일단 병원 갔다가. 뭐. 진단서 받아가지고. 제출을 했는데. 그러고 나서 이제. 옥승민 이사님한테. 또 연락이 오고 해서.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. 또 이렇게. 또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. 아. 그때. 너무 또. 너무. 감사하고. 제가 뭐. 뭐라고. 더 얘기를 해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. 몸둘바로 모르겠더라고요. 처음에. 저. 여기. NCR 넘어오기 전에. 다른. 벤더에 있었을 때. 그 벤더가 이제. 이쪽으로. 흡수가 됐는데. 거기 대표님이 또. 이쪽으로 넘어오셨잖아요. 그. 지덕경 대표님도. 지금 뭐. 이사님이시긴 한데. 저 그때 만난 것도. 몇 번 만나지도 못했는데. 굉장히 좀 잘 봐주셔가지고. 제가 진짜.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너무. 너무너무 고맙다고. 죄송하다 이렇게. 뭐. 말씀 좀 해. 달라고는 얘기는 했는데. 지금 뵐 수가 없으니까. 뭐. 어제는 그 덕에. 지금 잘 집에서. 치료 잘 받고. 잘 쉬고 있는 거죠. 지금. 그러면은. 오늘은 이렇게 통화를 하지만. 다음에는 촬영 한번 해 주실 거죠? 아. 근데 촬영은 제가. 목소리만 이렇게 출연하면 안 될까요? 하하하. 설날입니다. 세제에요? 스팸이요. 스팸이요? 무거워요 이거? 이거요? 아니 가볍해요. 저는 한개. 올린님 두개. 아 제가 지금. 다쳐가지고. 하나하나하나 제가 드릴게요. 하나 제가 드릴게요. 하나 주세요. 어 드릴만한데. 뭐야. 잘 드시는데? 그럼요. 제가 진짜 도와드릴려고 한 거 아시죠? 팀장님 그런데. 여기가 첫 배송지긴 한데 별로 힘든 데는 아닌데요? 별로 안 힘들어요 아직까지는요 다섯 가구, 여섯 가구는 편해요 그럼 편한 노선 아니에요? 여기는 조금 하드코어한 데라서 하드코어라고요? 가면 갈수록 이게 빡세지는데요 아 그래요? 못 믿겠는데? 이게 진짜 힘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편한 거 같이 보이잖아요? 그러면 삐뚤어진 악플러분들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뭔지 아시죠? 진짜 개 힘들어야 돼요 이거를 한다고 싶을 정도의 노선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아파트 조금이라도 나온다? 안 찍을까? 아파트 없어요 아! 아파트 있다! 6층짜리 여기서부터예요?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뭐야 넓네 아이 넓죠 팀장님 근데 이거 차 유리 좀 한번 워셋으로 한번 닦아주시면 안 돼요? 아 여기 잠시만요 좁아가지고 집중 좀 하고요 아 이거 골목골목 가셔야 되구나 더 더러워지는데 애들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담당해서 타시는 저희 김승현님이 500대어도 6시 안에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여기를요? 네 다 계단인데? 그래서 빠르신가봐요 근데 팀장님 제가 어제 연락드렸을 때 여기 12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저는 12시 근데 오늘 12시에는 안 끝나죠? 네 오늘 김상현 팀장님이 지원 와주셔서 다행히 아 다행이다 어 여기 프레시백이 있나요? 이런 것도 수거를 해야죠 이 동네 장점이에요 이거 장점 맞아요? 네 이게 차 타고 프레시백 수거를 할 수 있다? 네 오케이드 동네를 깨끗이 좋은 동네에 뭔가 달라요 차 한 대가 겨우 겨우 지나가는 너무 좋은 동네 엘베가 없어요 엘베가 있게 생겼는데? 이런 속임새에 항상 당하는 거예요 오 뭔가 약간 신축 같은데? 여기는 신축이어도 엘베가 다 없어요 팀장님 여기는 별로 안 빡센 거 같은데 여기요? 빡센 거 찍으러 왔단 말이에요 아 제가 그래서 진짜 좋거든요 팀장님 평택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좋은 노선도 아니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회되시죠? 아 괜히 왔다 이러고 아 후회까지는 않았는데 팀허기고 나발이고 죽을 것 같다 지금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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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아니 솔직히 솔직히 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아 여기는 계속 걸어야 돼서 고바이가 좀 많아서 제 차가 스틱이거든요 아아 그래서 경사진대나 이런 데서 주차하기가 좀 어려워서 차가 밀릴 수도 있고 그래갖고 팀장님 왜 스틱 사셨어요? 트럭의 꽃은 스틱인데 아 그래요?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구식을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이 노선이 좀 재밌긴 하네요 재밌다고요? 아까 전에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갑자기요? 네 또 카메라 둘이 되니까 또 아니 저는 아파트보다는 집업을 좀 좋아해서 아 그래요? 네 왜요? 네 아파트가 낫지 않나요? 아무래도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하긴 한데 시간대별로 너무 이제 꾸준한 점이 많아서 뭐 아침은 아침대는 또 출근 시간 때문에 힘들고 오후에는 이제 아이들 등하원 저녁에는 이제 퇴근 이런 게 모든 게 다 걸리면은 더 촉박해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평택 팀장님을 여기 성남에서 촬영을 하게 됐네요 팀장님 네 차에서 담배 쩐내가 위험한 길을 좀 가야 돼서 위험하다고요? 왜 위험해요? 내리막이 너무 심해서 탑차로는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뭘로 내려가요? 뭐 무거운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행히도 그쪽엔 지금 무거운 게 없어서 그런 거 같아서요 따라오실 수가 있을지 저요? 네 저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? 아 일단은 저도 다리 있거든요? 이 계단인데 이거 전 절대 배송할 때 뛰진 않거든요 빠른 편이에요 걸음걸이가 전 느릴 거 같이 생겼나요? 네 좀 무게감이 있어 보여서 오 지금 뭔가 길이 이상해요 네 끊긴 느낌인데요? 저요 차들이 내려가진 않고 올라오기만 하더라고요 우와 길이 이야 기가 맥힌데요? 네 이런 데는 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못해요 아 근데 이게 영상으로 찍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안 높아 보여요 저 앞에 교회 높이랑 비교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네 저희 교회 높이랑 여기랑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힘들어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카메라 들고 이 조그만 계단을 올라가려면 이게 저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핑계 아니고 뭔지 아시죠? 등산인데요 등산 아 잠깐만 잠깐만요 저거 계단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? 아니요 아니죠? 저 위에서 내볼까요?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진짜 다시 집까지 다시 집까지 다시 집까지 네 저도 여기 일치 오고 나서 느끼는 건데 평지 집원은 집원도 아니에요 여기 눈 오면 못 하겠는데요 바닥 보세요 눈도 안 오는데 영어 칼슘을 얼마나 뿌려놨는지 하얘요 큰일이신데 왜요? 여기보다 더 힘든 데가 또 있는데 또 있다고요? 네 아파트인데 어? 아파트면 좋잖아요 엘리베이터 2층입니다 없이 아 그냥 웅 팀장님이랑 같이 있을걸 팀장님 또 걸어가야 돼요? 네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? 후진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야 돼요 팀장님 빨리 와야 돼요 아 이거 제가 한 잔인 거예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도 쌀 들 줄 알아요 이거 진짜 무거워요 아 저 저도 쌀 들 수 있다고요 아 안 돼 야 될 수 있다고요 될수 있다고요 끈삿살 이런 자세로는 오래 못 버텨요 아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됐죠? 자 허리 금방 망가지 못했어 일단 다녀오세요 제가 잘못 담엏 무겁지 않습니다. 무거워 보인다. 진짜 화이팅이야. 아우 뭐 마시켜 놓고 새벽에 딱 와 있잖아. 나는 딸만 내기 좋은데. 주소 여기 맞지요? 나 몰라요. 어르신 주소 먹어요. 우리 평택에서 오신 김 팀장님께 영상 편지 한 번 가시죠. 일단 멀어나먼 평택에서 성남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평택에 없는 고바이 많이 보여드렸고. 또 하나의 아파트 마지막까지 구경시켜드리고. 끝까지 저와 함께 하는 겁니다. 화이팅. 진짜 기가 차네요. 웅댕장계 영상 편지 한 번 가시죠. 좋은 취지로 와서 웅댕장님 도와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저를 이용해 먹을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 hypocrisy Sameer. 두번 다 시원한거에요. 믿을랑 막살기 하면 안 너무 아주 limiting. 뉴읔 용기 크리마 Bitcoin 음료원 똑같은 마지막 한 마디입니다. 이렇게 고장하고 계신데 아드님에게 영상편지 한 번 가시죠. 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옛날보다 더 말을 안 듣고 있어요. 팀장님이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.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너 같은 녀석 나와서 길러봐라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. 채완아 다른 건 바라지도 않고 날 좀 건강하게 건강하게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. 말 조금만 더 잘 듣고 그럴 밖에 없다. 사랑한다. 그리고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채린이 엄마랑 매번 투닥거리면서 싸우는데 그래도 엄마가 들린 말 하는 건 아니고 채린이가 잘 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채린이도 마찬가지로 항상 건강하고 사랑한다. 딸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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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